렌디 고 네 돌아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좀 어색하네요 저 나 좀 가릴게요 저도 여기는 어디죠? 좀 궁금하다는 듯이 물어봐 줄래요? 여긴 어디지? 여기는 바로 다음 주 여기가 어디죠? 대기실 대기실이에요 여기는 중국의 청두의 대기실입니다 이번 리허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많거든요 실수 없이 리허설을 잘 했으면 좋겠고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중국에서의 리허설은 항상 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그날 알았지 이럴 줄 이렇게 될 줄 두고 두고 생각날 거라서 이제 그러면 예쁘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나타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렇게 완성이 돼 있을 거예요 변신할게요 다시 한 번만 변신이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?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대단하죠? 옷을 옷 해놓고 해야지 완벽 이렇게 제가 순식간에 변신을 했습니다 어떤가요? 오늘 오프닝 영상이에요 저는 하나 둘 셋 여러분 이 책이 어느 날 뭐예요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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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나의 여름 가장 푸르던 그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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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담당이 없어 담당을 하는데 이게 원래 오늘 예정이 되었던 게 아니어가지고 그 바람 그 바람 이거 꼭 해야 돼요? 네 이게 옷을 갈아입어야 돼 자 옷을 갈아입어야 돼 준비할 수 있어요? 자 이제 이 옷으로 갈아입을게요 순식간에 갈아입겠습니다 자 준비 땅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갑시다 지금 시간 네 시간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유입니다 여기가 심천이요 심천 심천을 소개한다면? 잘 모르시고 오셨나 봐요 아니에요 팬미팅의 마지막 도시이고요 아침에 룸서비스로 팬케이크를 시켜먹었는데 팬케이크를 굉장히 잘하는 도시 이번 주 금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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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운소 2개 와 헬리콥터 카메라봐 와 와 와 아저 밖에 안 나오셨는데 하하하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걸지마요 안녕하세요 아이유티비에요 안녕하세요 이게 딱 마지막 충청까지 잠깐 오겠습니다. 앞에서 저 얼마나 잘했는지 찍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네 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오늘 좀 사고가 많았는데 준비한다고랑 조명이랑 오늘 좀 아쉽긴 한데 프로답게 잘 넘겼어요. 근데 진짜 회식에서 나들 잘잘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회식 자리님 나왔냠 어머니 보여주세요 저 혼자 지금 지금 그걸 드시고 계셨죠? 저는 입맛 다시고 있었던 거에요. 아 너무 배고파서 음식이 나왔어요. 오. 오늘 뭐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부터 맛있겠다 군침이 침샘 폭발했어 진짜 너무 부드럽고 오겠죠? 다들? 제가 아까 약간 화난 것처럼 보여서 안 오는 줄도 몰라요 근데 방금 탕수육을 먹고 기분이 다 풀렸다고 얼른 톡 해주세요 오우 맛있겠네 빵빵 원래 Do you wanna be the snowman을 불러주시잖아요 원래 맨날 가까스러 갑니다 까 까 까 까 중국에 와서 텐더를 안 사가면 또 섭섭해하시죠 진짜 내 스타일이다 이거 중국 드라마에 나오는 금괴 있잖아요 이거 어릴 때 이거 진짜 드라마에 나오면 정말 잡고 싶어요 텐가하스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고 또 설렘 아 진짜 아름다운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